매일 듣는 영어 뉴스, 본 영상을 통해 저번 시간이지만 꾸준한 연습으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낙수물이 바위를 뚫듯이 직독직해, 직청직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어청취 도우미 귀투라미가 함께합니다. 지난 뉴스의 복습입니다. 보고서를 통해 자율주행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 운행에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한 영국 법률위원회에 관한 소식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홀로코스트 기념일을 맞이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모일 생존자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올해로 몇 주년을 기념하며 이 수용소에서 살해된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뉴스의 이야기입니다. 아우슈비츠가 해방된 지 77년, 홀로코스트 기념일을 맞아 일부 생존자들이 그곳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는 점령지인 폴란드의 수용소에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BBC 바르샤바 특파원 아담 이스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는 받아쓰기입니다. 빈칸을 채워보시는데 한글로도 괜찮습니다. 빈칸만이 아니라 뉴스 전체를 받아 써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대본을 보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온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Liberation, the act or process, 어떤 행위나 절차입니다. Offering a country or a person, 어떤 나라나 개인을 from the control of somebody else,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제해서 자유롭게 하는 해방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또 다른 의미는 the act or process, 어떤 행위나 절차입니다. Offering somebody from something, 어떤 사람을 무언가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 무엇인가는 that limits, 그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Their control over their own life, 그들의 삶을 사는데 그것을 제약을 주거나, 또는 limits the pleasure in their own life, 그들의 삶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Liberation from poverty 하게 되면 빈곤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olocaust, a situation, 어떤 상황인데요. In which, 그 상황 속에서는 many things are destroyed, 많은 것들이 파괴가 되고, and many people are killed,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요. Especially, 특히, because of war or a fire, 전쟁이나 어떤 대화재 같은 데 일어나는 참사라는 뜻이 되겠고요. 일반 명사가 그렇다면 이것을 정관사를 붙여서 고위 명사한 시킨 것, 또는 holocaust 하게 되면 이것은 나치가 저지른 대학살이 되겠습니다. The killing of millions of Jews, 유대인의, 수백만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거죠. By the German Nazi government, 독일 나치 정부에 의해서, in the period 1941 to 1945, 1941년에서 45년까지 저지렀던 대학살이 되겠습니다. Memorial, a statue, stone, etc. 동상이나 비석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That is built, 만들어진 겁니다. 세워진 겁니다. In order to remind people, 사람들에게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of an important past event, 아주 중요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거나, War of a famous person, 유명한 사람이죠. who has died, 작고한 유명인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기념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a thing, 어떤 물건인데요. That will continue to remind people,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거죠. Of somebody or something,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기념물이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War memorial 하게 되면, 전쟁 기념관, 전쟁 기념비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습니다. Concentration camp, 본문에는 캠프라고 나왔는데요. 내용상으로는 concentration camp를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A type of prison, 일종의 감옥인데요. Often consisting of a number of buildings, 흔히 여러 개의 건물로 구성이 되었고요. Inside the fence, 담장 안에 있습니다. Where political prisoners, etc. 정치범 같은 사람들이 are kept, 수용이 되는 거죠. In extremely bad condition,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감옥 내지는 수용소가 되겠습니다. Nazi concentration camp 하게 되면, 나치 수용소가 되겠습니다. Occupy, to fill or use a space, an area of an amount of time, 어떤 장소를 채우거나, 장소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사용하거나, 그런 의미인데요. 사용하다, 점유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본문에 쓰인 의미는, to enter a place in a large group, 대규모로, 대규모의 인력이 어떤 장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and take control of it,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접수하는 거죠. especially by military force, 흔히 군사력을 사용해서 점거하다, 점령하다, 본문에 쓰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to fill your time, 당신의 시간을 채우는 겁니다. or keep you busy doing something,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바쁘게 만들어주는 것,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problems at work continue to occupy his mind for some time. 회사에서의 문제가 한동안 그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골명사의 발음인데요. 폴란드, 우리가 말하는 폴란드라는 나라의 영어식 발음은 폴란드가 되겠고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는 영어식의 발음은 muoso가 되겠습니다. 폴란드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철자가 되는데요. 이것을 읽으면 아마 바르샤바하고 비슷한 의미 날 것입니다. 하지만 영어식의 발음은 다르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77년 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해방이 있은 지 77년이 되는 오늘, a small group of survivors will gather there. 생존자 일부가 그곳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To mark holocaust, memorial day, holocaust를 기념하기 위해서 During the Second World War, 2차 세계대전 동안, the Nazis murdered more than one million people. 나치는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At the camp in occupied Poland, 자신들이 점령한 폴란드에서 있는 이 캠프에서. A correspondent in Warsaw, Adam Easton sent this report. BBC, 바르샤바 특파원, 아담 이스턴 기자가 이러한 보도를 보내왔습니다. Holocaust Memorial Day는 전세계적으로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1월 27일이 되겠습니다.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 총회에서는 designated 지정을 했습니다. January 27, 1월 27일을 The Anniversary of the Liberation of Auschwitz and Burkano, Auschwitz, 그리고 Burkano 수용소의 해방기념일로 그래서 1월 27일을 정의를 했죠. International Holocaust Remembrance Day, 국제 홀로코스트 기념일이라고. On 27 January 1945, 1945년 1월 27일에 Auschwitz Concentration Camp, Auschwitz 수용소가 was liberated,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By the Red Army, 붉은 군대에 의해서. Occupied Poland, 점령된 폴란드인데요. Occupy는 점령하다. 그래서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점령을 당했으니까 과거분사, 수동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과거분사로 했고요. 점령군은 독일이 되겠죠. BBC 바르샤바 특파원이 Sent this report라고 했는데 이것은 따로 보고서가 아니고요. 이 뒤에, 뉴스 뒤에, 그쪽에서 취재한 내용이 나왔는데 취재한 내용을 보내왔다라는 의미에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크고 강하고 정확하게 발음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문장 단위로 끊어 세 번씩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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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years after the liberation of Auschwitz, a small group of survivors will gather there to mark Holocaust Memorial Day. 77 years after the liberation of Auschwitz, a small group of survivors will gather there to mark Holocaust Memorial Day.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he Nazis murdered more than one million people at the camp in occupied Polan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he Nazis murdered more than one million people at the camp in occupied Poland. 오늘의 뉴스는 올해로 77주년을 맞는 홀로코스트 기념일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오늘의 공부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금화 관련 뉴스의 후일담입니다. A metal detectorist,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금속을 탐지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who gave up his hobby, 그의 취미를 포기했었습니다. When he started the family, 가족이 시작되고 나서 그 얘기는 결혼하고 나서 또는 아이가 생기고 나서 근데 only to return to it,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When his children were old enough, 아이들이 이제 클 만큼 커서 To make him, 그에게 졸랐습니다. Into taking them out, 밖으로 같이 데리고 나가달라고 데리고 나가서 detecting with him, 그와 함께 같이 금속 탐지를 하고 싶다고 이 사람이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Has been rewarded, 보상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With one of the most extraordinary finds. 정말 희귀한 발견 중에 하나인 것으로 뭔가를 발견했다는 얘기죠. 발견한 것은 A fine example of England's oldest gold coin. 영국의 아주 가장 오래된 금화 중에 하나의 아주 좋은 예라는 얘기는 잘 보존이 된 그런 것을 고통전을 발견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공전은 which has been sold, 팔렸습니다. For a record-breaking 648,000 pounds at auction, 경매에서 64만 8,000 파운드 기록을 경신하는 이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10억 원이 되고요. 애당초 기사가 나왔을 때는 한 48만 파운드, 한 6억 5천이었으니까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가격을 받았습니다. 마이클 리, 멀러리, 52, 52세인 마이클 씨는 Found the Hally, the third gold penny. Hally 3세의 금화를 찾았는데요. 그것은 buried in centimeter deep. 10cm 밑에 묻혀 있었습니다. On farmland, 농지에 In the Devon Village of Hammyok Hammyok이라고 부르는 대본에 있는 마을 속에서 이건 언제냐? Shortly after taking up his old hobby again 그의 예전에 있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자마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